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평소보다 좀 더 특별한 날 상남자버스데이 요즘은 정보가 참 많죠? 해줄것도 많구요 우리 베이비한테 떡도 해주구요 생일파티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소통도 하고 아이들 그렇게 놀고 인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신상 다육이들 다함께 보시죠 1400원 매직잼 골드 글쎄 오늘은 신상 다육이들이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신상 화분도 함께 신상 다육이 화분 어때요? 짝 매장에 진열된 신상 다육이 화분들 하나하나 장인정신 가득한 다육이 화분들 구경하시면서 인천 다육 다양한 화분들 플라스틱 화분 신상 다육이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영상 속 다육이 화분 모두 30% 할인 중이요 항상 즐겁게 다육 생활 하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 방문해주셔서 매번 감사드리구요 구독과 좋아요 따봉 부탁드려요 11월 14일 라우위 라우위 4,200원 샤갈 오렌지 립스틱 아메티스트 첼로 Efraim comprend auch misinformation antic 베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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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rah Cent 뱅크 뱅크 레종 레종 원종이의 문이 1930 원종이의 문이 1930 원종이의 문이 1930 모레이마 토파즈 피다르 피다르 아멜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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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뮤즈 챌린저 스토리 철화 원종 에보니 블루드래곤 21,000원 아메스트로 21,0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1인당 새 포트 한정 판매 시세 6,000원 다육식물 1,400원 현금가 1,4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파이어필라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 10만원 할인해서 7만원이요 메비우스 금 저렴하고 신상 다육이가 자주 들어오는 다육매장 인천 다육 도소매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호주 핑크 7만원 5만6천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30% 할인된 금액 3만 5천원 방울복랑 금 3만 5천원 레드베리 레드베리 1,400원 레드베리 1,400원 레드베리 1,400원 이어서 라벤더 힐 라벤더 힐 1,400원 라벤더 힐 스토키 1,400원 스토키 이렇게 생겼어요 스토키 사무실에 예쁘게 분갈이에서 놓으시면 돼요 책상 위에 스토키 1,400원 펜댄스 펜댄스 1,400원 꽃이 예쁜 다육이 펜댄스 이어서 아몬드 아몬드 진짜 아몬드 처럼 생겼죠 아몬드 1,400원 아몬드 1,400원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1,400원 홍대화금 1,400원 홍대화금 너무 이뻐요 여러분 얜 누구죠? 얜 누굴까요? 솜털이 그냥 뽀송뽀송 인천다욕도소매 신상 다욕이들이 방금 전에 농장에 도착했어요 데스매치아 1,400원 데스매치아 1,400원 짠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데스매치아 1,400원 살구미인 금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는 아이죠? 살구미인 금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살구미인 금 금다욕이를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기 쉽지 않아요 살구미인 금 1,400량 오로라 1,400원 오로라 1,400원 이어서 갑니다 오로라 실버스타 실버스타 1,400원 실버스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짠 짠 짠 실버스타 1,400원 짠 파랑색 1,400원 샤이닝 펄 카칭 카칭 창 POL corte 샤이닝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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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샤이닝펄 너무 이쁘다 빤짝빤짝 비달에서 보면 빤짝거리는 샤이닝펄 미틀잼 이틀잼 1,400원 집시자연군생 1,400원 집시자연군생 1,400원 해리왓슨 1,400원 해리왓슨 1,400원 집시자연군생 1,400원 집시자연군생 1,400원 집시자연군생 1,400원 동훈 철화 4200원 동훈과 동훈 철화가 함께 있어요 동훈 파랑새 목대, 파랑새 목대에 있는 아이 7,000원 시치쿠시 자연군생 5,600원 오늘의 신상 다육이 영상 보고 계십니다 축전, 축전 2800원 특가 할인 2000원 루돌프, 루돌프 2000원 1,400원에 들어가세요 루돌프, 짠 루돌프 루돌프, 1,400원 원종 복랑금 5,600원 원종 복랑금 5,600원 1,400원 건강하고 짱짱한 크리스마스 간지나는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콜로라타 1,400원 군생 콜로라타 1,400원 택배는 안되는 매장 인천 다육 도소매 30% 할인된 금액의 탱고금 30만원 아이를 21만원에 구입하세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요 한 판 확 사서 합식 한번 갈까요? 건프로? 러블리 로즈 1,400원 모든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국민 다시요 국민 다육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소인제 금 8,400원 우리 모두의 다육맘들의 눈을 환상적으로 바꿔드리는 칼라 일렉트라 8,400냥 일렉트라 인천 다육 도소매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에 있어요 오늘의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건프로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항상 잊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 여러분 우리 언니들 오빠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